안녕하세요. 정보유출 걱정없이 매칭하자 안전한 데이터 매칭 기술 PSI를 소개하게 될 문덕재 손용화 프로입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초등학교 때 제가 부르는 이 동요를 많이 불러보셨나요? 이 PSI라는 기술을 이해하는 데 참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잘 못하는 노래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요 네, 요즘에 저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과 이 노래를 부르면서 퀴즈 게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떤 게 똑같은지 맞추는 아이템을 찾는 게임을 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그 속성, 두 개가 같은 거 찾아볼래, 네 개가 같은 거 찾아볼래 이러면서 퀴즈 게임을 하면서 좋은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PSI 매칭 기술은요. 이 동요랑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저희가 데이터를 모아놓고서 거기에서 어떤 특징, 특별히 공통적인 정보를 얻고 싶을 때 쓰는 기술이거든요. 이 기술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술이 동요같이 어떻게 기술적으로 동작할지 기술적인 이해를 도와드리고요. 이 기술이 그냥 기술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분야에 어떻게 사업에 또 비즈니스에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소개를 드리고 저희 그럼 SDS는 이 기술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데모 시연을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향후에 어떤 꿈을 가지고 저희가 이 기술을 개발했고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기술이 매칭 기술이 왜 필요해? 라는 생각을 하실까봐 동향을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기업들이 고객으로부터 또는 인터넷이나 오픈소스를 가지고서 많은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죠. 이 모은 기술을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각 회사마다 원하는 서비스에 녹여서 그걸 통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길 원하는데 안타깝게도 좌측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모은 데이터들이 자꾸 해킹을 통해서 아니면 내부자의 어떤 실수에 의해서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나서 기업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올해 4월이었죠. 페이스북 사에서 전 세계 글로벌하게 5억 명 이상의 고객들의 정보가 유출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7월에는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았는데 아마존사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원하는 원래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의 사업에 데이터를 활용하다 보니까 데이터 온 남용으로 인해서 룩셈부르크 법원에 의해서 GDPR이라는 유럽 개인정보법에 저촉되어서 그들이 작년에 벌었던 매출액의 4%가 넘는 1조 원 이상의 과징금을 지금 추진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막 활용하기가 어렵게 되죠. 이런 기반이 되는 규제가 2018년 5월부터 유럽에서 있는 GDPR이라는 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전 세계 80억의 국가가 그들만의 개인정보법을 개정하여서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반면에 또 개인의 정보가 잘못 사용됐을 때 그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법들이 생기는데 기업들은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어서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들을 각 사회의 솔루션에 글로벌 벤더로부터 벤처 기업까지 다양한 솔루션들을 만들어서 탑재하고 있는데요. 우리 SS는 어떤 기술을 어떤 강화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이걸 어떻게 사업할지의 하나의 이그젠플로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데이터 매칭 기술 PSI를 소개해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글로벌 시나리오들, 글로벌 동향들을 살펴보셨는데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매칭 기술 자세하게 우리 손 프로님께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한 데이터 매칭 기술 PSI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Private Set Intersection, 교집합을 계산하는 연산인데요. 앞서 문 프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떤 A사와 B사들이 각자의 집합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집 정보를 그냥 상대방 회사 쪽에 넘겨줘서는 안 돼요. GDPR 같은 법령의 제한도 있을 수 있지만 저 집합 자체가 회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법의 제한을 떠나서도 그 정보 자체를 넘겨주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PSI 기술을 적용을 하면 교집합 외에는 각사가 서로 다른 정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꽤 활용도가 많은 기술인데요. 우선 이 기술, 저희가 가시키고 있는 기술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장 처음에 이 기술을 들으셨을 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 해시 함수를 사용하면 어떨까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해시 함수는 입력을 집어넣었을 때 출력이 난수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떤 한 집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알려진 해시 함수를 자기 집합 원소에다가 모두 다 적용을 하고 그리고 그 값을 상대방 측에 넘겨주면 그 상대방 측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y1부터 그 값들을 쭉쭉쭉 해시 값을 계산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 값들이 똑같은지 비교를 해보면 교집합에 들어있지 않은 수는 왠지 난수처럼 보일 것 같으니까 교집합에 어떤 녀석이 들어있는지만 알 수 있게 될 것 같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기 써있다시피 해시 함수는 y 측에서 상대방이 어떤 원소를 가지고 있는지 추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 상대방이 왠지 x1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으면 hx1을 y 쪽에서도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 그거죠. 그래서 이 기술은 안타깝게도 충분한 안전성을 제공하지 않고요. 그 옆에 이제 ddh라는 수학적 난제를 기반으로 한 경쟁사 기술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해시 함수를 비밀 정보를 주입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저기 이제 x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알파라는 본인의 비밀 정보를 가지고 x를 알파 제곱해서 상대방 쪽으로 보내주게 되고요. y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베타라는 또 비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의 집합과 아까 받았던 x의 알파 제곱 거기다가 이제 다시 베타 제곱을 다 해서 상대방 쪽으로 보내줍니다. 최종적으로 x를 가진 사람이 또 다시 알파를 가지고 y한테 받은 것을 또 알파 제곱을 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모든 아이템들에 대해서 알파 베타 제곱들을 다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봤던 해시 함수가 이제는 알파 베타 제곱이라는 기술로 바뀌게 된 건데요. 이 경우에는 뭐 x 측에서는 알파만 알고 있고 y 측에서는 베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럼 역추적 같은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뭐 이를 통해서 안전하게 매칭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 기술이 안전해지긴 했는데 저 지수 제곱 연산이 상당히 느립니다. 제가 지금 숫자 하나로만 써있어가지고 x랑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만 써있긴 한데 저 숫자들이 상당히 크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격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숫자를 잡아야 돼요. 저 숫자를.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 연산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고 그게 좀 무겁기 때문에 지금 이 기술은 속도 측면에서는 그렇게 강점을 가지지 못합니다. 네 다음 저희 SDS 기술 쪽을 한번 보시면요. 저희는 좀 다른 방식의 접근을 취했어요. 왼쪽에서는 그 원소 자체를 그냥 암호화해서 전달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다면 저희는 그 비교해야 될 대상을 비트별로 다 쪼개가지고 비트별로 비교해서 결과를 얻는 그런 방식을 취했고 이것이 종래의 Oblivious Transfer라는 OT라고 불리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방법이었어요. 앞서 지수 연산이 굉장히 무겁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기술은 비트별 연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컴퓨터와 친숙하기도 하고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뭐 대신 읽는 것도 당연히 있겠죠. 비트별 암호화를 수행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량은 사실 암호문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통신량이 늘어납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지난 2년간 연구를 했었던 동형 암호 기술을 접목을 할 수 있음을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이 OT 기반 기술이 통신량에 있어서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 비교해야 될 스트링 자체를 동형 암호를 이용해서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동형 암호를 접목을 해가지고 통신량 자체를 또 줄일 수 있게 됐고요. 속도의 이점은 그대로 또 가져갈 수 있게 됐고요. 동형 암호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서 테크토닉에서 발표한 바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그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실제 구현도 완료가 된 상태고요.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은 기존의 DDH 기반으로 오픈소스들이 공개된 바가 있는데 해당 오픈소스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 환경, 클라우드에 올려가지고 데이터를 저희가 실험을 해본 상황입니다. 주요 특징들을 몇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오른쪽에서는 같은 셋 크기를 가지고 실험을 해본 거였어요. 양쪽이 10만 건의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을 때 100만 건의 똑같은 크기의 집합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데 이제 현실에 이 기술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생기겠죠. 셋의 크기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다를 때 한쪽이 10만 건, 한쪽이 100만 건 혹은 천 건 대 100만 건 이런 식으로 그 경우에 또 최적화될 수 있는 다른 방식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오른쪽에서는 환경 하나를 고정하고 그냥 클라우드 상에서 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통신 속도 혹은 매우 느린 통신 속도 대륙 간의 연산을 해야 될 때요. 그런 경우에 또 최적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또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최적화를 마련을 해놨습니다.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교집합 자체를 계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교집합 자체가 아니라 교집합이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만 알고 싶다. 나는 교집합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런 것까지는 관심이 없고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교집합 크기 자체도 알려주기가 싫은 거죠. 교집합의 크기가 일정 100건을 넘는지 이 정보 자체만을 알 수도 있고요. 또 PSI 썸이라고 적힌 저 기술은 교집합에 딸린 어떤 값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값들을 모두 다 합친 게 또 얼마냐 뭐 이런 등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를 꽤 하셨을 거라고 믿고 다음 사례들을 보시면서 좀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프로님께서 다시 나오셔서 이제 경쟁사들에서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 저희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또 더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소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프라님께서 좀 어려울 것 같은 기술을 아주 쉽게 소개해 주셔서 이 기술이 이해는 됐는데 그럼 진짜 이게 비즈니스랑 어떻게 연결이 될까 궁금하신 분들 있죠. 제가 하나하나 주요한 적용 사례를 한 네 가지 정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들은 실제로는 글로벌 경쟁사들이 내놓은 그러한 유스케틀이 대부분이지만 그 아래쪽에 적용 사례들은 저희가 개발한 동영업무 기반의 매칭 기술을 적용한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가장 쉬운 예로 패스워드 모니터링 서비스를 여러분들은 좀 접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MS나 구글에서 자사의 웹브라우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서비스냐 하면 유출되어 있는 안 좋은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패스워드를 처음 가입할 때 이 패스워드가 안전한지 안한지를 미리 알려줌으로 인해서 좋은 패스워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이때 사용자들은 의심스럽습니다. 누가 의심스럽냐면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나의 패스워드를 알게 되면 이 또한 유출된 그런 패스워드가 되잖아요. 훼손된 패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이게 안전하게 진짜로 암호화 돼서 매칭이 되는지 이런 것을 개런트하기를 그런 것을 확인하길 원하는데 저희가 개발한 PSI를 적용하게 되면 웹브라우저에서 사용자들이 입력해 놓은 패스워드가 동형 암호화 돼서 서비스 프로바이더한테 제공이 되고요.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유출된 DB 자체를 동형 암호화된 상태로 가지고 있다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매칭 기술로 암호화된 상태로 매칭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 프로바이더 자체는 저희가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가 어떤 건지 전혀 알 수 없으면서 그 매칭 여부만 알려줌으로 인해서 혹시 유출된 DB에 제가 넣은 패스워드가 있으면 이 패스워드는 좋지 않으니 바꿔서 다시 입력하십시오라고 안내해 주고요. 그 유출된 DB에 없다고 하면 이 패스워드는 좋은 패스워드니 사용해도 좋습니다라고 안전하게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 분야에서 가장 핫한 이슈죠. 금융당국에서 금융기관들한테 반드시 적용하고 또 가이드하고 있는 게 자금 세탁을 하고 있는 불법적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거래를 사기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방지하거나 검출해서 알려주도록 하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돈들을 금융사들이 쏟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GDPR 같은 이런 개인정보법이 발효되면서 좌측에 보시는 것 같이 같은 국가 안에 있지만 이런 자금 흐름이라든지 사기자들의 계좌를 추적하려면 나의 은행 정보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과 협업을 해서 추적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은행의 정보를 평문으로 같이 비교해서 추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 PSI를 쓸 수 있겠고요. 또 우측에 보는 것 같이 같은 은행, 같은 금융사지만 글로벌하게 대륙이 달라요. 그러면 GDPR 같은 개인정보법에는 데이터가 권역을 이동을 해서 데이터가 이동할 때 법에 저촉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미국에 있는 데이터, 일본에 있는 데이터, 유럽에 있는 데이터는 같은 은행이고 같은 금융사지만 조회하거나 또 그걸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안전한 PSI 매칭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자금 세탁이라든지 사기 활동하는 그런 고객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비즈니스 사례를 제공할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요즘에 많이 활성화가 됐죠. 데이터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나의 데이터만 가지고서 뭔가 비교해가지고 서비스하기에 데이터가 모두 충분하지 않을 때 다른 이종기관이랑 데이터를 결합하는 서비스가 지금 한창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데이터를 이렇게 결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기관이랑 우리 멤버십 카드에 있는 고객하고 상대방에 있는 멤버십 카드에 고객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제휴를 해서 고객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제휴 계약을 하고자 할 때 상대방의 고객 데이터, 멤버십에 가입돼 있는 사용자들을 그냥 평문으로 이렇게 공유하면 좋겠지만 법에 저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 PSI를 적용하게 되면 카드사하고 만약에 통신사가 같이 제휴 결합을 하길 원할 때 그냥 덜컥 제휴 계약을 해버리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드사가 가지고 있는 고객하고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고객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제휴하느냐고 비용도 들고 그걸 유지하느냐고 많은 유지보수 비용이 들 텐데 별로 제휴 계약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신규 고객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제휴 계약에 효과가 없습니다. 이럴 때 사전에 카드사하고 통신사하고 안전하게 너네 고객하고 우리 고객이 얼마나 공통 고객이 있는지 매칭을 해봐서 만약에 두 기관이 공통 고객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20%, 10% 공통 고객이 있으면 놔두면 좋겠죠. 그럴 때는 좋은 제휴 계약이 될 거고요. 만약에 매칭을 했는데 80%, 90%면 제휴 계약할 필요 없네. 다른 회사 찾아봐야겠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요즘에 데이터 결합할 때도 미리 서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공통적인 게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를 모의 결합해 볼 수 있는 그래서 결합률을 확인할 수 있고 이때는 공통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야지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아지죠. 이럴 때 저희 PSI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광고 효과로 구글이나 페이스북 사에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사례인데요. 저희 동영업무 기반을 적용하려면 아주 빠르고 고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어떤 기술이 들어갈까요? 한쪽은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고요. 웹서비스 제공자가 되겠죠. 한쪽은 물건을 팔려는 온라인 쇼핑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쇼핑몰이랑 이 웹서비스 제공자는 서로 광고 효과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광고비를 지불할 텐데요. 그런데 이 광고비를 지불하는 계약을 할 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쇼핑몰 운영자 입장에서는 진짜 그 웹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이 들어와서 우리 제품을 샀을까? 그래야만 그거에 대해서 광고비를 줄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확인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데이터를 공유하기가 어려워요. 이럴 때 저희 PSI를 쓰게 되면 이 해당 웹서비스를 통한 고객이 우리 쇼핑몰에 들어와서 얼마의 매출을 냈구나 해서 썸이라는 토탈 썸 구매 실적들을 딱 해봤더니 이 웹서비를 통해서 구매한 금액이 30불이구나 30불에 대해서 약정된 계약된 광고료를 지불하면 되니까 아주 합리적인 계약을 성사할 수 있는 좋은 뉴스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표적인 네 가지 뉴스 케이스를 소개해드렸는데 이게 장표로만 보시니까 이게 진짜 동작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개발해놓은 우리 SDS만의 플랫폼을 우리 손프로님이 나오셔서 데모 시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웹 기반으로 한번 구현을 해봤고요. 위에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메뉴들이 있죠.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패스워드 체크업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들을 이렇게 암호화해서 업로드한 상태고요. 이제 상대 쪽 서버 입장에서 유출된 패스워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쪽에서도 이렇게 유출된 패스워드들을 쭉 가지고 있어요. 뭐 저런 패스워드들은 안전하지 않은 거겠죠. 이 녀석들도 똑같이 암호화가 돼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객 측에서 다시 돌아와서 네, 체크를 해보면 아, 내가 썼던 이 비밀번호는 안전하고 이 비밀번호는 안전하지 않구나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광고 효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이 쇼핑몰 입장에서 어떤 고객이 어떤 매출을 발생시켰는지를 또 이력을 쭉 가지고 있겠죠. 해당 데이터를 또 암호화해서 다 올려놓게 됩니다. 이제 매치는 아이디를 가지고 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광고를 올렸던 이제 광고 뭐 그런 사이트 거기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 광고를 클릭했었는지를 기억을 하고 있겠죠. 네, 그래서 옆을 보시면 뭐 이런 사람들이 이 광고를 클릭을 했었다. 그리고 그 정보도 암호화 돼서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계산을 해보면은 어, 우리 쇼핑몰에서 구입을 했던 사람들이 세 명이 그 광고를 통해서 들어왔었고 총 178달러 가량의 매출을 발생시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요. 뭐 다른 정보들은 하나도 나가는 게 없습니다. 뭐 저 정보를 바탕으로 광고료를 이제 지불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이런 방식으로 구성을 다 해봤고요. 어, 다른 옆에 보여드리지 못한 예시들의 예시들도 있으니까요. 어,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이제 앞으로 저희 쪽으로 연락을 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개발된 이런 기술들은 대충 소개를 드린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또 나아갈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문 프로님께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개발해놓은 안전한 데이터 매칭 기술 시스템까지 데모션을 보셔서 조금 이제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 어떤 형상인지까지 감이 오셨을 텐데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확보하게 된 어, 지금 확보하게 된 그 상태하고 또 향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적용해볼 계획을 가지고서 기술 개발을 했고요. 제일 먼저는 단순히 공통지판만 매칭하는 기본 매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안이나 의료 분야에 좋은 유스케이스가 있겠구나 계획을 잡고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적용을 하게 되면 안전하게 서로의 데이터를 오픈하지 않으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공통적인 데이터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이 기본 서비스에 덧붙여서 기본 연산들을 적용한 두 번째 단계의 서비스를 하게 되면 이때는 공통지판만 오픈되지 않으면서 각각 원하는 카디널리티라든지 썸이라든지 아니면 스레셔드 이런 연산들을 통해서 그 결과값들만 취해서 고객한테 서비스하는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요. 이런 기본 연산들을 요구하는 게 금융이라든지 마케팅, 공공 분야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의 니즈가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기술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단계, 2단계는 실제 고객이 원하는 그 서비스에 맞춰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형상이 바뀔 수 있고 또 그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반면에 저희가 내년부터 전략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사업화 방안은 이런 기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칭 서비스를 실제로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분석하는 플랫폼에 연결을 해서 그쪽에서 다양한 서비스, 데이터를 활용할 때 이 기술을 통해서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하는 것이 가장 주요 목적이 되겠고요. 실제로 데이터 거래소들이 지금 보시면 글로벌하게 또 우리나라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조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그 단점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안전한 데이터 매칭 기술로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보시면 지금의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급업체들이 자시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그냥 통으로 이렇게 올려서 많은 데이터를 올려놓은 상태죠. 데이터를 많이 판매하면 좋으니까 많이 올려놓는데 실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데이터면 슬림하게 저렴하게 구입하길 원하는데 이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뭐다라고 공급업체한테 오픈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럴 때 지금과 같이 단점이 있는데 저희 PSI를 이 데이터 플랫폼 업체가 적용하게 되면 고객이 원하는 데이터의 특성들을 공급업체한테 안전하게 전달해서 매칭을 시킨 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데이터만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되면 공급자는 이런 데이터 플랫폼이 활성화돼서 이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고 고객들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슬림하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더 주도적으로 사업자 한 명 한 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에 적용되어 있는 서비스로 확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안전한 데이터 매칭 기술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필요하신 부분 또 의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바로 저희가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